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SECRET 멤버들은 새우의 연합의 연합님을 더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는 매우 일정적인 선임에 increase! 이 대표는 매우 일정적인 선임에 이 대표는 매우 일정적인 선임에 전원의 연합의 연합님을 더 잘라주시나요? 이 대표는 매우 일정적인 선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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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우야노 많이 내려오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너무 좋아요! 경격주? 네! 익숙하시죠? 네! 진짜 입장이 좋은 거 어우 우야노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제목이 뭐라고요? 우야노!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 우야노! 어머니 제목이 뭐라구요 아버지 제목이 뭐라구요 한 번에 한번에 알아 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누나도 누나 도렌드 하나도? 아니 아니 누나한테도 물어보라고 누나도 물어봐요 누나한테는 누나한테도 물어보라고 누나들한테 물어보라고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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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들한테 물어보라고요? 누나들한테 물어보라고요? 누나들? 네! 이 노래 제일이 뭐예요? 우야노! 이제 알아들었어 좋아요 진짜 우야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줄 알고 제목을 우야노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뒤에 계신 분들 저 잘 보이십니까? 네! 너무 떠드는 거 아니에요? 뒤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 거 같은데? 맞아요! 이 층에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 층에도 꽉친이네요 저희가 이쪽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가수들이 이렇게 행사장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저쪽 많이들 안 다니시는데 저는 좀 톡톡 많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연장 오면 아까의 열정도 하고 싶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쪽 저쪽 다니니까요 갈 때마다 눈에도 많이 당으시고 사진기 많이 꺼내셔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좋은 추억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요축하면 가수들이 이런 재밌는 농담을 해요 이제 저 마지막 곡인데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마지막 곡인데 요거하고 지렁하면 못 이기는 척 하나가 나오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노래를 뭘 하는지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몇 곡 하는지도 이미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뭐 몇 곡 하는지도 알고 보실 거고 무슨 노래 하는지도 알고 보실 거 같아서 그냥 노래할게요 네 네 다음 노래는 제가 처음 불러보는데요 제 정규 2집 앨범 수록된 노래 중에 정근사랑아 정근사랑아 와아아악 완전 기대해 이 노래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많이 오실 거 같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좋아하실 만한 노래를 한번 골라봤거든요 전통제 나는 나이가 60이 넘었다 하시면 없나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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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60이 넘으셨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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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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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요? 여기요 여기요 아니 요리때 밥을 잘 먹으셨어? 아아악 진짜 에이 누나 뻥치지 마시고 진짜로?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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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많이 되죠? 우리 희랑벽 에도 이렇게 많이 되셨어요? 귀여워 귀여워 나는 우리 희랑벽 다 20대인 줄 알았어요 와아아아아아악 잠깐만 근데 오빠 오빠 왜냐면 희랑벽은 20대에 나는 30대인 줄 알았어요 아아아아아아악 그런거야?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유 이렇게 많이 되셨군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 김희재가요 그동안 댄스트로트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정풍 트로트 보기 한 곡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드려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너무 좋아요 그 어 아마 익숙한 박자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박수치면서 함께 즐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지요? 네 여러분만 믿고 정든 사람아 라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지나간 내 사랑을 그리워하며 나 홀로 웃는다 온아한의 고 세님의 굿에 나는 너를 오나마의 고 오나마의 고 온아한 자는 살유더라도 내 목과를 사랑아오 내가 미워도 계속했다오 아아 저런 사람만 내가 미워도 내가 미워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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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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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노래가 끝나고 나면 흙이 가라앉는 것 같아서 괜찮으시죠? 이제 저는 마지막 한 곡 남았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잘 해주시면 될 수 있어요 아쉬워요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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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혹시 저한테 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가요? 네 사랑아 제발 사랑아 제발 네 사랑아 제발 사랑아 제발이 배추가 준비가 안됐어요 아아아아아 조금만 보여 볼까요? 네 사랑아 제발 내가 셀 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도 견딜 수 있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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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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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오고 갈 때 불러들어 담담하게 담담하게 catastrophe 바람이 오고 갈 짜 사랑아 오우 짧았던 여러분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저는 또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올해 항상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재의 아까 타이틀곡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야 너! 어머니 뭐라고요? 우리야 너! 아버님 뭐라고요? 우리야 너! 우리 누나들 뭐라고요? 우리야 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김희재의 강골 엔딩곡 돌리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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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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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